엄마 안들어온대요 엄마 안들어온다 야 검색두리 너네들은 아빠가 엄마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? 저기요 요봉봉 홀 부모님 금술도 오신대 야 너네 아빠는 엄마 뭐라고 불러? 야 무슨 어이야 야 그럼 반대로 엄마가 아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? 여보 다정한대 야 너는? 저희도 여보라고 불러요 그래?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? 여보! 야! 우리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 ING 우리 좀 앉을까? 그래 오빠, 오빤 첫사랑 있었어?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? 너처럼 맑고 순수한 아이였어 내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여자 부럽다 왜? 오빠랑 헤어졌잖아 그렇지 아 맞다 이거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시계 오빠 돈도 없잖아 왜 화를 내 누가 이런 거 사달래? 내가 필요한 건 오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승희야 사랑한다 진심이야 오빠 그냥 시계 줘 그렇지 시계 이쁘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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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? 지금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사랑한다고 오빠 오빠 눈 깔아 그렇지 우리 음료수나 먹으러 가자 아 오빠 미안 나 그만 가봐야 돼 왜? 나 사실 근데 전에 선본 남자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 미안해 오빠 나 갈게 그녀가 떠나갑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되네요 전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? 바보야 넌 존재감도 없어 그렇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에 꼭 필요해 순간접착제 순간접착제가 단돈 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에이 접착력도 없는 거 그런 거만 천원에 팔고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부시시 하면은 딱 붙었습니다 보세요 봐봐요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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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미 하지만 말고 도와줘요 헬프미 평상시에 난 묻다가 오늘 따라 붙는 거야 이런만한 놈에 접착제 침을 발라보시게 그러면 혓바닥도 붙을걸세 방에 방에 내 사람들 너무 파는 그 접착제 하나 줘보시게 여기 접착제 있어